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아아스인 이것들은 꾸란의 절로 사실을 밝혀주는 성서이며 믿는 자들을 위한 기리오 복음이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행위들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며 그들은 방황하였으니 가혹한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리라. 그대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으로부터 꾸란을 게시받게 되었노라. 보라, 모세가 그의 가족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을 보았으나 소식을 듣고 오거나 불꽃을 가져와 너희를 따뜻하게 해주겠노라. 그가 불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소리가 들려왔으니 불 속에 있는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마녀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모세야, 내가 바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라. 이제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그때 그것이 마치 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음에 뒤로 돌아서 돌아보지 아니하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실로 선지자들은 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노라. 잘못을 저지른 후 바로 선행으로 가품하는 자는 제외시키거늘. 실로 나는 권용과 자비로 충만하니라. 모세야, 네 손을 주머니에 넣은 후 빼내어 보라. 얼룩한 점 없는 새하얀 손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네가 파라와 그의 백성에게 보여줄 아홉 가지 예증 가운데 두으리라. 실로 그들은 죄 많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그들이 말하더라.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의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만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라.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며 그들이 말하길 믿음이 많은 그분의 종들보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솔로몬이 다윗을 상속하고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새들의 말을 배웠으며 모든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라. 영마와 인간과 새들의 무리가 솔로몬 앞에 대여를 지어 각각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노라. 그들이 개미의 계곡에 이르렀을 때 한 마리의 개미가 말하길 개미들아 솔로몬과 그의 군대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을 밟아 죽일지도 모르니 우리들 거주지로 들어가자 하더라. 솔로몬은 개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길 주여 저와 저의 부모에게 베풀어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허용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기뻐하는 선행을 하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서 당신의 성실한 종들 중에 한 종이 되게 하소서 그가 새들을 불러모아 말하길 어디 새가 보이지 않는데 그도 여기에 오지 않는 자 중에 하나가 아니뇨 그가 만일 분명히 오지 아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엄하게 다스려 그를 죽이리라.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와 말하길 저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바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고 위대한 옥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태양을 숭배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탄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럴 듯하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했으니 그들은 지금 인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하늘과 땅 위에 감추어진 것에 빛을 비추시고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권자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길 니가 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리라. 나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잠시 몸을 숨겨 그들이 무어라 응답하는지 기다려보라. 그 여왕이 말하길 족장들아 내게 고귀한 한 서신이 왔노라. 그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온 것으로 다음과 같음에 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 대항하여 오만하지 말고 순종하여 내게로 오라. 그녀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이 일에 관하여 조언해 주시오. 너희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일을 결정하지 못하겠소 하니 그들이 대답하길 저희에게는 힘과 용맹이 있나이다. 명령하실 것을 숙고하여 주소서. 그녀가 말하길 보라 왕들이 한 도읍에 들어갈 때는 그 고을을 파괴하고 그 고을 백성들을 비천하게 하나니 그들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보내리니 사신들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오는지 기다려보자. 그 사신이 오메 솔로몬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내게 재물을 주려 하느니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준 것보다 나은이라. 선물을 만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니라. 돌아가라. 우리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추방하리니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구력을 맛보리라. 그가 말하길 족장들이여 그들이 내게 귀순하여 오기 전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여왕의 옥자를 내게 가져올 수 있느냐. 영마 가운데의 한 요정이 대답하길 당신께서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가져오겠나이다. 실로 저는 힘이 강하니 믿어주셔서 성세의 지식이 풍부한 자가 말하길 당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 곁에 있음을 보고서 말하길 이것은 내 주님의 은혜로서 이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누구든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감사하는 자이며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이거늘 실로 나의 주님은 풍요와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그가 말하길 그녀를 위해 그녀의 옥자를 변경하라. 우리는 그녀가 오른길로 인도되는지 아니면 인도되지 아니한지 알 수 있노라. 여왕이 왔을 때 이것이 당신의 옥자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와 비슷합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보다 앞서 지혜가 부여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였더라. 그녀가 하나님 외의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녀를 방황께 했으니 실로 그녀는 불신자 가운데 있었노라. 그녀에게 궁궐에 들어가라 말하니 궁전을 본 그녀가 그것을 연못이라 생각하여 그녀의 치마를 걷어올림해 솔로몬이 이것은 유리로 평탄하게 만든 궁전이라 말하니 그녀가 말하길 주여 실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솔로몬과 더불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귀의하나이다. 그 후 하나님은 사무대에게 그의 형제 살레를 보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니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싸움을 하였더라. 이때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어이하여 손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서둘러 행하려 하느니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하고 있두다 하니 그가 말하길 너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나니 너희는 시험을 받고 있노라. 그런데 지상의 해악을 퍼뜨리고 개선하지 아니한 아홉 사람이 그 도시에 있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더라. 우리는 살레와 그의 가족을 밤중에 살해하고 그의 보호자에게는 우리는 그의 가족이 피살당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말하리다. 그들은 공모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노라.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 음모의 결과가 어땠느냐. 보라. 실로 하나님은 그들과 그의 백성 모두를 멸망시켰노라. 이것들이 폐허된 그들의 집들이거늘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구했노라. 로스를 한 선지자로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가 지켜보면서 죄를 범하느냐. 너희는 여자가 아닌 남자들에게 성욕을 갖느냐.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성들이라. 그러나 그의 백성은 이에 대답을 못하고 다만 로스의 추종자들을 당신의 골에서 추방해야 되나니 실로 그들은 순결코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라. 하나님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구하였으나 그의 부인은 제외하여 벌을 내렸노라. 하나님은 그들 위에 돌루박을 내렸으니 경고받은 자들에게 이 돌루박은 불행이었노라. 일러하루되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분이 선택한 그분의 종에게 평안을 드리며 하나님은 그들이 숭비한 우상보다 훌륭하시니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 분이시며 이 비로소 정원을 아름답고 무성하게 하며 그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그러나 그들은 벗어난 백성들이라. 대지를 안식처로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강들을 두셨으며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산을 세우시고 강과 바다 사이를 두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뇨.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드라. 필요한 자가 부를 때 이에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사악을 제거하여 주사 그대들을 대지 위에 호계자로 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숙고하지 않느뇨. 육지와 바다의 어둠 속으로부터 그대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의 은혜를 예고하여 주는 바람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창조를 하시고 그 후 창조를 거듭하시며 하늘과 땅으로부터 그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구이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뇨. 일러 가루되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너희의 증거를 이르게 하라. 일러 가루되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 없으며 또한 죽은 후 그들이 언제 부활되는지 아는 자 없노라. 내세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천박하여 그들은 의심할 것이거늘 그들은 그에 관하여 장님이라 하니 불신자들이 말하길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흘귀된 후 다시 부활된단 말이뇨. 우리와 우리 선조들 이전에도 이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은 옛 선조들의 전설에 불과하두다. 일러 가루되 대지위를 여행하면서 죄인들의 말로가 어땠는가 살펴보라. 그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고 그들의 음모에 대하여 괴로워하지도 말라. 그때 그들이 말하리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언제 이 약속이 도래하느뇨. 일러 가루되 너희가 서둘러 구하는 것의 일부가 너희에게 도래했는지도 모를 일이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인간을 위한 은혜로 충만하시나 그들 다수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감추는 것과 나타내는 것도 아시고 계시거늘 하늘과 땅 위에 숨겨진 것이 없으되 그것은 분명히 성서에 기록되어 있노라. 실로 이 꾸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대다수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실로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길이오 은혜라. 실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명령으로서 판결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대가 바로 분명한 진리의 길 위에 있노라. 그대는 죽은 자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없으며 귀먹으리로 하여금 부름을 듣게 할 수 없나니 이들은 바로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다. 그대는 그들의 최악으로 장님이 된 그들을 위한 안내자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을 믿는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듣게 할 수 없노라. 그들 위에 말씀이 이행될 때 대지로부터 야수를 끌어내어 그 짐승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그들을 저주하게 하리라. 그날 하나님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부정한 자들을 모이게 하니 그들은 줄을 서게 되리라. 그들이 심판대 위에 오를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리니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말을 부정했느뇨 아니면 알고 있었느뇨. 죄 지은 그들 위에 판결이 있을 것이라. 그때 그들은 말문을 열지 못하리라. 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게 하고 낮을 두어 빛이 있게 하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느니요. 실로 그 안에는 믿는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나팔이 울리는 그날을 상기시킬지니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두셨던 자들은 제외되나니 그들 모두는 겸손하게 그분에게 오느니라. 그대가 산들을 보며 견고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지거늘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실로 그분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선을 행한 자는 누구든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며 그날의 공포로부터 안전하되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든 그들의 얼굴이 불속에 머물게 되나니 너희가 저지른 것 외에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느뇨. 나는 이 도시를 성역으로 하여주신 주님만을 경배하라 명령받았으니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 안에 있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 구란을 낭송하도록 명령받았으니 옳은 길을 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는 자이며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일러하루되 내가 바로 그들을 위한 경고자라. 일러하루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너희에게 예증을 보여주시리니 곧 너희가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노라.